미니뉴피셜 교육학과에서 내신을 좀 더 보는 느낌 왜냐하면 내가 광탈했어 근데 나 내신 2.9인데부터인데? 나 서울대 교육학과 썼지? 어 그럼 안되지 들어가겠습니다 안된대 청신북제고 2.9 합격 그 다음에 외대보고 4.1 광탈 팡탈 팡탈 나름 또 코너 속의 코너라고 그리고 오늘 중상담 전에 무지성 채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받아보는 채팅으로 한번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중2인데 의대가 가고 싶어요 누나 자 민영쌤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죠? 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대에 열광하는지? 아 우리 의대 열풍 형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해가 가는데 중학생한테까지 번지게 한 그 연휴가 무엇일까 그렇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에 의료 종사자가 있다? 이런 경우가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일단 의대에 대한 감성을 익히고 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가 이 친구들이 하도 무지성 초록창 메인에서 취업 안된다 이런 것들을 자신이 노트북으로 아이패드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대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의대를 가는 성적도 모르는데 중2인데 의대하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뭘까요? 정시에서 100분위로 보면 조금 정확한데 딱 상위 1%까지 가요 지방 아주 끝자락에 있는 의대까지도 1% 안에서 문을 닫아요 1% 정도 성적을 고등학교는 쳐야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 이 자사... 음... 상위권 자사는 일단 올해의 기본적으로 쳐주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를 치고 내가 자사고를 가도 과연 지금 같은 경우 메리트가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자사고가 메리트 없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네 일단 광역 자사고냐 전국 자사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무래도 조금 더 학력 수준이 높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알아보죠 만약에 의치한 약수 계열 메디컬 계열을 희망한다 하면 자사고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메디컬 계열을 생각하면 아예 일반고를 가서 내신 1점 초반을 받으시는 게 낫고 무난하게 스카이 공대나 일반학과까지 조금 생각이 있다 하면 뭐 자사고가 조금 유리하긴 하죠 의치한 약수 스카이 감성이면 저도 무조건 일반고에서 내신 학살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서울 상위 15개다 사실은 자사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죠 근데 저도 역시나 광역 벌써 전국은 좀 찬성하는 편이고 왜냐면 광역 쪽의 친구들이 내신 안 받았을 때 일반고와 비슷한 대학을 추천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는 거 대비 엄청 뭐가 다른 거 같지 않아 전사고는 고생 많이 하는데 확실히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니까 고1 3 후반 때 내신입니다 정시 준비해야 되나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1은 내신을 해야 된다고 봐 고1까지는 나는 2학년 여름방학에 정하면 되는 거야 2학년 여름방학이면 내신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많이 안 바뀌어 그땐 판단을 해도 돼 이때 수능을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어 근데 1학년 3월에 수능을 시작한다? 큰 의미가 없어 그 시간에는 내신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학년 때 정시 파이트클럽 가입자 한 중에 외대보고 동기 중에 재수 안 한 애가 없다 진짜? 어 100%였다 빨리 가서 정시 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활 경험담으로 재수했어 왜냐하면 1학년 때 고교 수능 대비 관련 정보가 습득이 안 돼 안 돼 안 돼 주변 애들 다 일단 학종 어떻게 해볼까? 짱구 굴리고 있고 인간 같은 거 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 다 내신 여러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 뭐해 거기서 이미 수학도 내신 직접 단원도 아닌데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있다 주의점 수시학종 반수생이 주의점인데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나 딱 말할 수 있어 안 될 법한 애가 반수해서 되진 않아 될 법한 애가 삐끗한 경우에만 반수가 의미가 있고 안 떨어졌는데 반수생을 왜 뽑아 현역들이 있는데 아무 달라진 점 없이 그냥 반수하는 건 학종에선 큰 의미 없는 것 같아 대학을 낮추거나 수능 최저를 도전을 하거나 1차 붙었는데 2차 떨어졌다든가 혹은 뭐 생기무하고 완전 걸맞지 않은 걸 실수를 했다든가 자신의 좀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게 좀 주의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공부하는 게 돈 때문 아닌가요? 아직도 이게 사회 나가는 거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공부와 돈의 관계 괜찮은데? 사회에 나갔을 때 공부의 실질적도 근데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공부는 돈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미적분을 아 저 교과서 본 적 있는데 하는 그 친근감 말년은 없는데 근데 그거지 그냥 내가 하기 싫어하는 무언가를 목표 때문에 억지로 해본 그 포텐셜이 다 이제 쓰이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막 갑자기 20대 중반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때 내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대비하는 거죠 선택을 대비하는 요런 감성이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성발톱 아파요 아프겠다 내성발톱 아파요는 잠깐 10분 차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과인데 사회과목 중요한 거 이거 있었거든요 사회과목 내신이 파탄이라도 괜찮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을까? 교과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학종은 일단 다 들어가긴 해 근데 교수님한테 쪽팔릴 정도는 아니어야 될 거 같아 중요하진 않은데 막 6이래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 진짜 생명과학 7등급이 왔네요 회사 세특 두 줄이었던 야 약대 입시 전망 근데 요즘 진짜 입시 컨트롤 현장 반응은 좀 어때요? 요즘 사실 또 폭발을 했고 수시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신상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도가 과잉으로 몰려 있어 응 이 천칠병맹 때의 신상발 신상... 아니 왜냐면 원래는 상담을 해보면 의대 공대 관심사가 다양했는데 지금 상담해보면 모두가 약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 거의 전국의 모든 이과생이 약대를 희망해 그래서 나는 수시보다도 정신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봐 폐의 약사 자리가 많지 않아 지금 학부 정원에 비해 개국이 아니면 가면은 뭐 꽃길 아냐?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수의대 현 상황이 궁금합니다 근데 나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모두가 약대를 생각해서 나는 치한수가 조금 빌 거 같아 그 와중에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가 얼마 전부터 이제 군대 대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약대가 안돼 수의대가 전문직 선호 현상이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 더 심해져서 훨씬 좀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는 연고대 공대랑 비슷하거나 좀 처지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다 수의대 끝나고 그다음 연고대 사실 이제는 거의 의치한 약수 깔고 그다음 쪽 가는? 아 로스쿨은 로스쿨 한번 할만한데? 로스쿨 준비? L.E.E.T. 법학 적성 시험 리트가? 거의 전부다 저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할 게 없어 학점은 좀 빡세게 챙길 수 좀 좋죠 기본이니까 4년 내내 학점을 갈아도 리트 두세 문제로 그냥 엎어 자기 자대보다 더 높은 대학교로 로스쿨 가고 싶다 그럼 학점까지 완벽하게? A불 지르고? 리트마저도? 근데 그런 학생이 진짜 손에 꼽을걸? 보통 로스쿨은 똑같이 가면 진짜 잘 갔다 그러지 그러니까 리트는 어떤 거냐면 수능 국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1등급들을 모아서 1등급을 가리는 거야 4% 중 4% 0.16% 국어 사탐의 미적 수능 보는 거 어때요? 정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행동 제가 또 성적표 혼수할 때 이런 거 좀 있었거든요 지구과학하고 생활과 윤리도 있었고 경제하고 생명과학도 있었고 별별 조합 다 있더라 그거는 근데 소신 인생이지 취존이다 생기부에 담임쌤이 꼽을 줬대요 어떻게 함? 근데 이러면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수시가 쉽지 않아 왜냐면 꼽 들어가 있는 생기부가 많지 않아 근데 이거 이미 학기 내면 그 후에 수정이 안 되지 않나? 그게 수정을 하려면 교육청을 거쳐야 돼서 엄청 복잡하고 그리고 수정하면 그게 수정했다고 표시가 나 와 근데 그걸 이제 한번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치 일단 상담 신청하고 오열하자 야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꼽을 준 게 생기부에 문서로 박히냐 너무 심한 사안 예를 들어서 학폭 이런 거면 가끔 기재를 한다고 듣긴 들었거든 이 친구의 스탠스는 아까 꼽을 줬다는 거는 내 잘못은 없는데 뭔가 좀 적혀있다 약간 이런 뉘앙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 안타깝다 이것도 오늘 괜찮죠? 온라인? 온라인에서 뭐 안 들어왔다 늦게 들어왔다 혹은 뭐 튕겼는데 그게 뭐 지갑으로 인정해 뭐 이런 게 많잖아 이 정도 타격감 실제로 대학에 있다는 입학 사정관은 어느 정도일까? 근데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었어 미인정 결과가 있는 애들이 근데 미인정이 없는 애들도 상위권 정원을 채울 만큼 많긴 해 똑같은 스펙이면 없는 애 중에 뽑겠지 라고 할 뻔 앞으로 조심 앞으로 조심 좀 해피하게 가야지 괜찮을 뻔 자 순환 한 달 남았는데 영어 공부 이거 뭐 가끔 해본 경험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단어 놓지 말고 그다음에 육구평 이게 영어가 은근히 애들이 육구평 분석을 잘 안 해 예전에 EBS 연계 시세로 남아있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 육구평 어차피 지문도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이러는데 사실 그 유형별로 나오는 지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삽입 때 거의 디즈 디즈 이런 어떤 지시어로 끊겼단 말이야 그럼 수능 때 그걸로 답을 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착하고 하는 게 좋다 민영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EBS 끝에 단어를 모아둔 부분이 있어 그 단어에 유명하지 않은 한국어 뜻이 있어 그게 허를 찔러 수능 때 그래서 저걸 난 많이 봤어 예를 들어 에스티메이 이런 것도 뜻이 엄청 많잖아 맞아요 통계, 측정, 측정하다 명사 동사 둘 다 내기 때문에 자기가 놓친 뜻들을 좀 봐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3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놓지 말고 해야 수능날 멘탈이 안 나갈 수가 있다 스카이 교육학과 지막인데 일반고 내신 스카이 기준 일반고 내신 몇 점에서 끊을까요? 1 후반에는 정말 마지노선 붙을 법 하고 싶다 하면 1 초 중반에 나와야죠 교과만 포함한 게 아니라 작종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교육학과는 좀 높아 왜냐하면 사범대들 중에 색채가 좀 약하잖아 영어교육, 국어교육까지는 싫은데 교육학과는 좀 무난하잖아 무난할수록 컷이 높아 미니뉴피셜? 교육학과에서 내신을 좀 더 보는 느낌 왜냐하면 내가 광탈했어 근데 나 내신 2.9인데 붙었는데? 나 서울대 교육학과 썼지? 어 그럼 안 되지 그럼 하겠습니다 안 된대 청신북제고 2.9 합격 그다음에 외대보고 4.1 광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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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수 바로 오수 아 오케이 바로 오수 이제 대기업협약 상위권대학교 중심의 반도체 관련 학과 이거 아까 질문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대치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수요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그냥 다 메디컬이야 다 그게 매니아티켓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정말 가고 싶어하는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애들은 기웃거리면 메디컬인 거 같아 계약학과 기본적 취직이 보장되고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미리 보장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선호도는 큰데 내가 그걸 노리지 않아 선호도 크구나 나는 메디컬 봉사활동 얘기 고1 간호대 목표인데 고1은 봉사 안 들어가요 야 그래 그래 잠깐만 향고1 수상도 안 들어가고요 봉사도 안 들어가고요 독서도 안 들어가요 마음에 위한 소중한 추억으로 여겨라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한번 해줘 느낌 있게 요 감성 자 일반고 2점 후반대다 간호대 가능 대학인데 간호대는 쉽진 않아 완전 끝자락 간호대 학종을 도전해야 되는 정도 일반고 2점 후반 3점 후반 이 친구들이 자퇴하고 정치파이터 가야 되나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지? 선생님들 눈치 보이는데 내신 챙겨봤자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의치한 약속 이후에 간호가 좀 사실은 직업 연계 학교로서 가장 좀 학생들의 선호를 받고 있잖아 완전 끝자락 지방사립 간호대를 학종으로 도전해야 될 거다 이런 데는 최저가 있겠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거지 학교마다 자 오늘 팩폭 삼담소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입시 관심 많은 분들은 시간대 잘 체크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